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둥 밀어봐 기둥 했더니 다시 뺐어 기둥 빠졌어 하나는 전진이니까 하나는 냉장고 냉장고 방금 냉장고 짤 하나도 발생하네 동ock 봐봐 크게 봐봐 끄져 이비에요 이거 끄져봐 아블링이 끄져봐 북쪽 깨져봐 앞에 밀어봐 밀어봐 어 쏘리 빨개 위 아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어디있어 빨개 나 엔비 엔비 격자 하나 있어 빨개 격자 펌프 들어와서 라스트 펌프 빨개 올라간다 엔비 빨개 올라간다 자세히 몰라 빨개 맞아 그냥 내려알라 나 왜 저를 엔비 혼자 남겨두고 겜 나갔어 겜 나갔다 시 일단 배로는 캠으로 맞을게 진짜 몽끄네 VIP 안에 있다 아 발콘이 올라온 애매하다 아 아카 발평 왜 이렇게 못 쏴 진짜 푸쉬하는 건가 봐 나 10% 없는데 내가 10% 있어 큰 작전 하나 설 할 것 같은데 말해봐 그냥 아래 가서 10% 붙이고 올게 미리 가서 붙이고 와봐 그 앨퀴자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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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1층 밖이었어 1층 밖 랩해 아빠 랩해 아냐 아빠 발콘 와 12킬 하나 레드 입구 적작이다 그럼 MRF 저기 LLN 주방장 주방장 уди 랩 4명 열려있다 레펠 하나 야 나 북방이래 테라스 하나 하나 테라스 나이스 빨리 올라오는다 누구냐 저거 누구냐 정방 누구냐 여기 도랭핑 차관 치료받다 짠 짠 짠 짠 나 타워 나 타워 로비 다 타워 조피아 더 타워 조피아 다운인데 냉장고 조피아 다운 야 나 일참 모으세요 오른쪽으로 아 안 돼 로비 하나 더 정무 까봐 정무 까봐 정무 까봐 정무 까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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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또 뺏기 파이프 파이프 그대로 스프레스 안 했지 롱고 걸어 롱고 걸어 롱고 걸어 올라오는거 캠 없어 조심해야지 이신오 캠 있어 제로 봐 제로 캠 봐 오케이 상 받는다 이신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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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이 장단 꺼졌어 아냐 내꺼야 내꺼야 나 실일도 있다 내가 그 드론으로 옮기느라 옮기다가 롱고 걸어 롱고 걸어 상에 캠 맞어 나 이거 그냥 질러 밖에 하나 잠궈줘 봐 나 한 번 질러 보게 밖에다 타입 까지 타입 까지 타입 까지 타입 까지 우리 짐 들어왔어 나이스 이 X 3 난 ON 0 CC에 병에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외병S 은 다 CC 에벼? 열어줘? 나 CC 에벼 CC 에벼 못요 하나 퇴당실 안에 들어왔어 나 서머으로 감 어.. EMP 있는데? 의병 앞에 하나 대체 일로 와봐 로버야 서버해봐 이거 가자 EMP 까줄게 내가 이거 서버크림 잠궈놓을까? 어 그래야 되는데 에취 이거 에취도 루페어든 깨줘야돼요 화장실 안에 뮤트버트에요 확인 코난 짜임 하나 더 쏴야돼 아래에드 있으니 아 못봐 토니 갈게 기다려봐 나도 개야 불꽃사마이트 반대편 3킬 야 그 뚜롱구멍 0레펠로 깼어 말아 드론이 나왔다 나 중계캠 봐줄게 중계에 걸쳐있어 하나 중계에 걸쳐있어 사이스 보고 있는 중 야 들었다 들었다 나 다이빙 드론같은데? 확인 주의할게 말고 없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와 글라셔야 돼 글라셔야 돼 나이스 와 웹비용 가킬했지 야 긁었냐? 응 내가? 어 내가 긁어 오우 열려있네 엄청 무섭다 나잇 null 지리럴 어 네 이 시키 이 시키 이건 생각 못했지 신년아 하나 걸고 에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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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야 컷 컷 컷 컷 키리키리키리 한 번 더 잡 롱빙 끝 롱빙 끝 임연 베이커리 베이커리 짝백 앞에 아직도 있어 모르겠어 아 최단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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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귄 들어온 것 같은데 사운드 들어 올라간다 아직 안달아왔어 사귄 와이어 어디야? 아 너무나 이거 엠평 상에 나랑 같이 올라가봐 나랑 상에 같이 올라가봐 사귄 기다려봐 마이팀 깨졌어 근데 위에서 보고 있을거야 위에서 보고 있을거야 위에서 보고 있을거야 나 위에서 보고 있을거야 위에서 보고 있을거야 덧방 안중 걸렸어 아 아 힐창 들어온다 힐창 들어온다 하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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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들어왔다 하나 더 들어왔다 병신 어 레펠이랑 털이다 그러면 나 다시 들어오네 하나 더 들어왔는데 하나 더 들어왔는데 캠이 있어 레펠이 있어 프로젝트 엄청 찍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테이블 서리면 엠비아 코만탄 있어? 테이블 서면 빨리 줄게 내꺼 깰거 같은데 방탄캠 안깨네 산백 산백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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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거 이겨네 야 근데 방금탕 때 나는 어떻게 해서 했어 그냥 터널 하나 계단하다 터널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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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기둥 아.. 쏘리